국민 체육진흥공단이 강원 권역 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원주의 스포츠 가치센터를 건립합니다. 스포츠 가치센터는 88서울올림픽 정신을 기승하고 스포츠의 긍정적인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테마 체험 겸 교육기관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체육 활동과 신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. 공단 측은 원주 내에 적정 후보지 3곳을 선정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.